부동산 주요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반기 아파트 매매시장 전망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의 과반수가 보화불견을 내놨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양극화와 역전세 문제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과 추가 하락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보합세에 무게를 뒀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부동산 전문가 시빈에게 올 상반기 대비 하반기 아파트 매매시장 전망을 물어본 결과 과반수가 넘는 6명이 보합을 점쳤습니다. 3명은 상승, 1명은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양극화와 역전세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매도자들은 상승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는 반면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취하면서 상승세 확산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좌우화하는 변수로는 8명이 금리 변동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 인상 시 불확실성 증대로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값 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 상반기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회복기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거래량 확대, 추가 규제 완화 등을 턴어라운드 신호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만큼 시수요자라면 부채 상황과 이자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시세가 안정적인 집을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